들기면서 하는 거 역할이 있으면 저라도 할 테니까 문장 역할, 문장 역할 대리 하실 분 분 계시죠? 그럼 튜닝은 엘사 엘사 뒤에 엘사 앉아있는 역할 우리 엘사 역할 엘사 어 어 아니요 엘사는 손이 얼어서 가만히 있는 역할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고 좋습니다 역할들 다 충실하구나 안나 역할 준비됐죠?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 하는 데까지만 어 똑똑 갇히는 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언니를 만날 수 없어 같이 놀자 나 혼자 심심해 우와 똑같아 그렇게 지냈는데 이젠 아냐 그 이유를 알고파 웃어봐 저요 같이 눈사람 만들래 그렇게 연습한 거에요 웃길라고 눈사람 아니어도 좋아 버튼 누르러 가자 박수 누나가 뭐 엘사가 할 말 있나? 알겠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부탁드린 건데 일단 삑 소리 난 점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웃길려고 일부러 한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